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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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시죠 취재 나왔습니다 취재요? 됐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질부질로 구시는데 들어오시죠 공기 좋은 곳에서 상도 받고 좋네요 자 이제 가보실까요? 어떤 편의점이 ducks park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으아어 대비전회 대표입니다 대비전효표님 ihr 하하하하 상품이다 구 nan 아 Equus에 potencial에 네, 어떻게 되시나요? 지금 현재 영화도 개봉해서 킬링모멘스라고 영화도 개봉했고요 그리고 다른 경매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! 우리 배우와 배우연이었습니다,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, 저는 배우 배유람 먼저 이 상을 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운 날 또 와주신 선배님들, 동료들 그리고 운영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배우들이 모두 좋은 작품 더 할 수 있게 제 혼자라도 계속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오랜만에 보는 선배들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, 배우랑 씨께 축하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아서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스트리제이에서 가장 상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줘서 고마워, 얘들아 곧 뵙겠습니다 네, 일단 공시적인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마워! 고마워!